현행법상 지자체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60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한쪽 성별만의 의견이 강조될 수 있기 때문인데, 전북지역 시군위원회 10개 중 4개 이상은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군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입니다. 위촉직위원 13명 모두 여성입니다. 반대로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정신선양위원회는 위촉직위원 16명 전원 남성입니다. 양성평등기본법을 보면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위원은 특정 성별이 60%를 넘으면 안 됩니다. 지난해 말 기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900여개 위원회 가운데 특정 성별이 60%를 넘는 곳은 400여개, 절반 가까이 규정을 어겼습니다. 여성위원 미달은 330여개, 남성위원 미달은 60여개로 여성위원이 부족한 위원회가 더 많았습니다. 일부 시군의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마저 특정 성별에 편중돼 있었고, 남성 또는 여성으로만 이뤄진 위원회도 이른 곳이 넘었습니다. 해당 위원회들은 특정 성별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기존 위원회 임기가 끝나지 않아 당장 충원이 어렵다고 항변했지만, 이 같은 사정을 인정받은 위원회는 4개뿐이었습니다. 전문인력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기준의 예외를 자꾸 적용을 하다 보니까, 전문인력이 양성도 안 하고, 위원회에서의 성비 구성도 안 맞고, 이런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. 전라북도는 특정 성별에 편중된 위원회에 개선 권고를 내리고 시군별 목표 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.